따뜻하다, 여기는. 가방 줘봐, 엄마. 가방. 왜? 가방 줘서. 인마이백이라고 알아? 응? 인마이백. 인마이백이 뭐야? 있어, 그런 거. 뭐 갖고 다니나. 아무것도 없어. 이쑤시개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아니, 한 몇 개는 필요해. 어? 이쑤시개 없으면 안 돼, 나이 먹으면. 립밤. 양갱.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건 뭐야? 돈? 별거 다가. 네가 나 뛰어내비리고 어디로 도망가면 집에 차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건 뭐 진짜 적을 거 있으면 적으려고. 이게 다야? 뭐 립스틱도 하나 없고 거울도 하나 없어? 거울 있어, 없지? 되게 신기하다, 엄마. 왜? 아니, 어떻게 나랑 거울은 똑같은 거 갖고 다니지? 그래? 그랬어? 이거 봐. 어머. 너무 신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거울이 진짜 천차 만개잖아, 이 세상이. 찍어, 찍어, 찍어. 하나, 둘, 셋. 엄마는 웃는 것보다 그냥 다물이도 찍는 게 더 자연스러워. 아니야, 이거 웃는 거 예쁜데 왜. 이런 사진이 좋아, 나는. 단풍 아니면 꽃이네. 아니, 줘 봐. 왜 이렇게 진달래 앞에서 꽃을 찍어? 아니, 사진을 찍어. 교회야, 교회야.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꽃을 찍어? 빨간색이 꽃이 화려하잖아. 꽃도 빨간색, 단풍도 빨간색. 나이 들수록 왜 빨간색이 좋은 줄 알아? 왜? 몰라. 나한테서 빨간색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그래? 나는 그런 것 같아. 진리네, 그건. 그렇지? 그래서 자꾸 빨간색을 바르고 싶고 옷도 빨간 거 입고 싶고. 옛날에는 볼도 빨갛고 입도 빨갛고 막. 환한 옷으로 입고 싶고 그래. 지금은 빨간 옷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 빨간 옷이 생기 있어 보이니까. 이게 생기가 점점 빠져나가니까. 꽃처럼 화사해지고 싶어, 다시.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빨간 줄은 또 뭐야? 이건 또 없던 걸 새로 했네? 크레파스, 크레파스. 어? 크레파스라고. 크레파스? 이거 지워지는 거야, 한 달 있으면. 그래, 그런 건 괜찮은데 이런 건 절대 다시 하지 마, 이제.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왜? 아이, 텔레비에 나오는데도 안 좋아 보이네. 왜? 개성 표현이야, 나만의 개성 표현. 그래. 너는 네 생각대로 살고 너는 똑똑하니까. 그런데 엄마는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편이긴 해, 다른 집보다. 옛날부터 그랬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네가 받아주기는 하네. 아, 그래서?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지. 더 지랄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더 지랄하니까. 그래도 엇나가지는 않았잖아. 그래. 고마워. 이제 엇나간다. 엇나가기만 해. 이제는 혼내킨다. 여기가 지금 대전인가? 대전이야. 우리 이사 오는 거 알아, 엄마? 서울로? 네가 얘기 안 해 줬는데 어떻게 알아? 아빠, 아빠한테만 얘기했다며. 나 엄마한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안 했어. 지금 얘기하잖아. 저 건물 되게 멋있다. 담쟁이 저 이렇게. 저거? 어. 유럽에 있는 그런 건물. 그런데 저 담쟁이가 벽돌을 다 상하게 한대. 그리고 벌레 꼬이고 안 좋다고. 좋은 것만 봐. 우리 동네 엄청 지저분하고 이렇게 발. 예쁘고 낭만적이잖아. 겉에서 볼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좋다고. 벌레 꼬이고. 실질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알았어. 겉만 얘기해, 지금. 혜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야. 혜리가 그렇게 말을 시키니까 그냥 뭐 대꾸해 주고 오지 뭐 나는. 뭐 어색해서 뭐 말을 많이 하고. 오랜만에 만나도 그렇게 뭐 또 어색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야. 가자, 가자. 처음에는 약간 서로 간을 보는 시간. 일단 어떤 사람인지 서로 탐색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내 얘기를 받아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간응하면서 좀 살피느라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엄마는 혼자 여행 가본 적 없어? 혼자? 혼자 한번 가봐, 엄마. 아빠만 없으면 내가 만날 가지. 나 혼자서 배낭여행 만날 거 같아. 막 걷는 거 좋아하니까. 아빠 때문에 왜. 꼼짝 못 하고 지금. 이런 강도 보고 저런 산도 보고 들판도 보고. 이러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건. 그래서 여행도 가끔은 한 번씩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잠깐만. 일단 내리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거지? 돌국사? 왕릉에 한. 거기 먼저 가보고 싶고. 대룡원, 대룡원. 대룡원이에요, 그거? 야경. 야경이 좋은데 왕들의 정원에서 보는 야경이 있대. 밤에는 자야지, 뭐. 일찍 자야지, 오늘은. 찜질방 어때, 엄마? 찜질방 가면 머리고 뭐고 다 샤워하고 막. 네일아트 한번 받으려면, 네일아트? 에이, 필요 없어. 여기다 막 큐빅 붙이고. 아, 내일이면 집에 가면 또 밭잎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지금. 땀 내는 것도 싫고. 아니, 구경하고. 손도 싫고. 구경하고. 처음 해 보는 거 많이 해 보자, 이번에. 엄마 안 해 본 거. 그래. 안 해 본 거 뭐. 클럽 한번 가 볼래? 어? 왔어, 막. 흔들어 자껴. 엄마들 관광처. 태어났거든? 이거 하얀 차야, 엄마. 어떻게 싫어. 여기를 들고. 밑에 들어, 엄마. 이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편해. 비용. 딱 맞네. 왔다. 그러면 대릉원부터. 대릉원 주차장으로 가죠. 2번. 신기하죠, 엄마? 이런 거 본 적 있어? 출발할까요? 렛츠고.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날씨도 그렇고 오기가 힘든데. 여권도 다 됐고. 저런 산만 쳐다보면 산이 너무 좋은 거야, 엄마는. 저런 데서 누비며 다니며 버섯도 따고 고사리도 꺾고 도라지도 캐고 뭐. 고사리 꺾은 거 말려서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 그거 해 먹자, 엄마. 고사리 파스타. 나는 그거 먹고 싶은데, 엄마가 해 주는 오징어국. 내가 양념은 다 가져왔어. 양념도 가져왔어? 그래서 캐리어가 컸구나. 된장도 가져왔어, 집 된장. 집 고추장. 이게 무덤이야? 진짜 크다, 엄마. 무덤은 아니겠지. 무덤이야, 저게. 이런 게 다 무덤이야? 이런 큰 게 다 무덤이라는 거야. 어머나, 쟤가 아니야. 산더미 같아? 그러니까. 나는 무덤이 그냥 보통 무덤보다 조금 더 크겠지 생각했는데. 아,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대룡원. 백제시대에? 신라, 신라. 신라 시대에. 타세요, 여사님. 옵션을 해 줄게. 뭘 먹을지. 꼬막 한 상. 꼬막은 싫고. 여기도 맛있겠다. 황태 순두부. 아니. 소반. 쭈꾸미 볶음 먹을까? 쭈꾸미. 쭈꾸미 맛있겠다. 낭말 쭈꾸미 좋아. 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눈가 주름도 쫙 펴졌으면 좋겠어. 쫙!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욕심은 하냐. 한두 것도 없어. 그걸로 만족해. 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예쁘다고 난리들인데 뭐. 예쁘고 착하고 얼마나 너그럽고 착한 딸이냐 뭐. 엄마한테 그래. 응. 한 번 겪어봐라. 내가 속으로. 뭘 겪어봐.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한 번 부딪혀봐라. 아니 뭐 카톡을 해도 응 한마디면 끝이야. 그건 그래. 근데 엄마한테만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래, 다른 사람한테도. 너는 길게 통화하는 것도 싫어. 끊어, 엄마 끊어. 나 나 그랬잖아. 내가 언제 또 빨리 끊어 그랬어. 뭐 촬영이 들어갈 때였겠지. 뭐라 하든. 무대 올라가기 전이라든가. 아빠, 빨리 끊어. 그랬어? 엄마, 나 지금 너무, 나 진짜 바쁘거든.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어때? 좋지. 훨씬 세련되고 고맙지, 나한테는. 왜 잘 안 돼. 노력해, 이제 앞으로는. 이제부터라도. 갑시다용. 갑시다용. 날씨 좋다, 엄마. 안 덥고. 어제는 더웠는데. 으쌰. 오늘은. 오늘은 바닷가 쪽으로 가자, 엄마. 바닷가 가는 거야? 강포 해안갓. 얘 뭐야, 귀여워. 얘 봐, 엄마. 안 보여? 강아지야? 너 뭐야? 강아지 보면 그냥 관심이 많아. 너무 귀여워. 아, 저기 엄마가 있구나. 엄마가 새끼를 세 마리를 낳았어. 새끼는 다 귀여워. 맞아, 귀여워. 구랑이 새끼도 귀여워. 강아지 한 마리 키워, 엄마도. 쬐끄만으로. 싫어. 왜? 딸이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가 좋아해야 하는 법이 있어. 좋아하는 법은 없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엄마는 엄마 인생이고 딸은 딸 인생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는 거의 도토리나무가 없다, 사네. 아, 저 안에는 많다. 도토리나무가 여기서 멀리서 보여? 어, 보여다. 어떻게 달라? 저기 연두색 나는 거. 저 속에. 초록색 사이에 연두색? 어. 다람쥐야 뭐야. 전망이 좋겠다, 저기 올라가면. 그 소나무가 많이 죽는다. 병이 걸렸나. 얘네들은 건강해 보이는데? 아니야, 막 입새기가 초록색이 막 나고 삭파라해 건강해 보이는데. 내가 얼마를 걷는다는 걸 너한테 보여줘야지. 애가 또 둘이니까. 에어컨 틀었어? 조금 틀었어. 아, 추워. 감기 더 들어. 그나마 유일하게 위안 삼는 게. 걷으시오, 얼돌이야.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엄마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해. 왜 간판을 자꾸 읽어. 토함 잔 터널? 웬 터널이 이렇게 많을까? 바닷가에? 엄청 많다. 길어, 길어. 너는 연예인 활동하면서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야?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 표절 논란이 일어났을 때지. 그때가 제일 힘들어, 그때 집 나갔을 때. 나 집 나갔잖아. 그때 엄청 힘들었지. 그때 집 나가서 호텔에 있었어. 집에 있기도 싫고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상심해 있는 거 보는 것도 싫으니까. 3박 4일에 그 방에서 나오질 않았거든, 혼자. 밥은 어떻게 하고? 먹지도 않았지, 잘. 먹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랬더니 나중에 호텔 지배인 같은 사람이 문을 뚜드리더라고. 죽었나 생각했나 봐. 그래. 그런 거 보면 또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해, 너 때문에.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야. 그랬겠다. 그래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가잖아.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지나가는 일아. 그런 명언이 있어. 어려운 일도 다 지나가는 일아? 다 지나가는 일아야. 그 말도 가슴에 새기고 있어, 너도. 죽으라는 법은 없어. 세월이 약이다. 그게 명언이야.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돼. 아무리 자기가 아픔이 있어도 늘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정말 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처음이네. 나는 가끔 그런데 내가 되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의 이미지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잘하지는 않는데 가끔 공허함, 외로움 같은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 울적하고. 괜히, 괜히 막. 남편, 가족, 강아지들. 나를 진짜 좋아하는 팬들 있잖아.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 바닷가에 왔다. 바다 보인다. 이 마을인가? 우리가 가는 데가? 거의 다 온 것 같아. 여기도 이렇게 바다가 있구나. 경주 왔을 때 바다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비가 어디 놀이공원 가는 거야? 어. 괜찮겠어? 안 피곤해? 응. 우리 첨성대 가고 천마총 들어가 보고. 얘네들은 어디 가, 그러면? 오케이. 접수했어. 우리 놀이공원 가보는 게 언제지? 옛날에 자연농원. 자연농원 갔을 때가 마지막이었나. 자연농원이면 나 초닥된 것 같은데. 맞아. 엄마는 그 뒤로 또 가본 적 없지? 없지, 뭐. 나는 지금도 그런데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재미있잖아. 너는 아직 젊어서 그래. 메이 좀 봐, 저기. 몸이 그러네. 온 비알이다. 저거 이렇게 연할 때 따다가 데쳐서 쌈 싸먹으면 아주 보약이야. 봄철에. 엄마는 딱 보면 뭐가 뭔지 다 안다. 나는 털은 다 모르겠어. 알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모시대 참나물, 고사리 두룩, 도라지 더덕 이런 거. 엄마도 많이 산에 다니면서 캐밭. 고사리 꺾어서 혼수 비용해서 시집 갈 때 혼수해서 온 거야. 고사리로 혼수했다고? 응. 고사리 꺾어서 해마다 꺾어서 팔아서 모이고. 그래서 시집 올 때 옷이랑 이불이랑 다 혼수해서 온 거지. 내가 벌어서. 엄마 아빠가 있었잖아. 아니야, 19살에 돌아가셨지. 결혼을 그 후에 했으니까. 24살에 결혼했었지. 그럼 19살 때까지는? 친정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다. 엄마는 나 7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19살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 얼굴만 기억하지 엄마 얼굴은 기억도 못해. 귀여운 딸이었겠죠. 동글동글하고 순하고. 그러게 뭐 다정하고 뭐 그런 딸로 살고 싶었었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찍 가셔버려서.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엄마네 엄마는 왜 돌아가셨다고 했지? 애기 낳다가 막내 동생. 그때 나이가 몇이었는데. 마흔 한 두세 살 됐어. 마흔 초반이었어. 네 또래. 저 얼굴이 하혈을 많이 쏟아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이런 데 같으면 수혈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 병원을 안 가서. 병원 갈 생각도 못했지. 거기서 찻길도 없는 데다 한 20리, 30리 고갯길을 누가 얻고 고개를 올라가냐, 아픈 사람을. 너무 슬픈 이야기다. 지금 생각, 지금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지, 말하자면. 고만고만한 애기들을 속하게 놔두고 가는데 어땠겠어, 마음이. 나는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 우리 엄마의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빠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빠, 엄마가 없어서 엄마는 어땠는지. 이런 거를 나는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엄마 이름은 뭐였어, 엄마? 엄봉순. 엄봉순. 봉순. 봉순. 아빠 이름은 뭔데? 우리 아빠 이름? 어. 전... 전 천서인가? 전 천서. 기억이 잘 안 나? 엄마 이름 정확히 기억나고 아빠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네? 응. 왜 그럴까? 우리 엄마 이름은 엄봉순. 거의 어디 가나 한옥이네, 경주로. 여기 경주로 수학량 왔을 때 교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 말하자면. 20대 초반. 고등학생들이니까 20대 초반 교관이 멋있어 보이잖아. 나랑 오방이랑 둘이 그 교관, 한 교관을 좋아한 거야. 그래 아주 봐. 오방이라? 별 짓을 다 했으면 엄마 몰래. 다 고백해, 이번 기회에. 잠깐만, 기다려 봐. 연애 스토리 줄줄이 많다고. 지금. 엄마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지? 아는 건... 아, 그렇다. 실명을 얘기해. 시라고만 해, 그냥. 어, 시. 시에도 괜찮았는데, 그렇지? 성순이가 훨씬 떠나, 인간적으로. 당연하지, 그거는. 인물만 그냥 반죽으로 하면 뭐 해. 인물도 성순 오빠가 더 나아. 아니지, 그건. 아니야, 볼수록 얼마나 귀엽고 잘생겼는데. 아닌 건 아닌겨. 정말. 솔직하셔. 거짓말은 못 해, 목에 칼이 들어와야 돼. 나도 그래. 그래서 아빠랑 다투는 게 그래서. 어물쩍 넘겨야 되는데. 어물쩍 그렇게 넘겨야 되는데. 아니, 그건 끝까지 우기는 성격이거든. 그리고 한 번도 평생 살면서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 진짜 잘못을 해도? 어. 왜? 아니, 진짜 잘못을 안 해, 나는. 살면서 할 수도 있잖아, 실수는. 먼저는 잘못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남한테 잘못하기도 싫고 미안하다 소리 하기는 더더욱 싫고. 그 사람 기분 상처받지 않게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누구 발을 밟았어. 미안하다 하고 하잖아. 그럴 수는 있지. 그런데 내가 안 밟지. 남의 발을 안 밟지. 아니, 아니. 내가 잘못하고 안 하고 사실 관계를 떠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나는 잘못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상했어. 상처받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매번 더 원할 것 같아. 매번 또 잘못했다고 비룰 때를 바를 것 같아서 절대 안 해. 엄마 같은 성격은 진짜 안 좋은 성격인지 나도 알면서도 그게 안 돼, 안 돼, 안 돼. 나도 좀 안 돼. 내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근데 나는 좀 배웠어. 미안하다고 먼저 하면 저 사람이 기분 좋아하니까 그냥 먼저 할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요새는 넘겨. 어쩌면 살아가는데 그게 또. 약간 방법이야. 하나의 편하게 사는 방법이야.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엄마. 배고프다, 이제. 배고파? 어. 오늘은 약간 브런치 같은 거 먹어보자. 맨날 한식만 먹었으니까. 어때? 그건 진짜 낭비야. 뭐가 낭비야? 어우, 화끈하네. 자, 엄마 손이 버석버석하지? 이거 발라. 응? 손이 버석버석해. 진짜 맛있다. 손바닥. 안 발라. 간지러워, 이런데. 그러니까 이거. 간지러워. 됐어? 안 쓰던 화장품 쓰면 간지러워. 이거 엄마 집에 있다며. 어, 얼굴에 뿌리는 거. 보지도 않고. 이거 봐, 나 그래도 거의 다 줬어. 아까 물티스를 좀 지워야겠다. 어디 안 지워진다. 손이 쑥 올라가더라고, 한 번.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하고 반응 없는 거. 결국은 이제 이게 확 올라온 거죠. 내가 뭐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으니까 지가 화가 난 거겠지. 어느 엄마하고 딸들 다 그런 정도는 있어. 서로 막 싸우기도 하는데. 집 나온 지 한 1년 된 거 같아. 이렇게 어디 가서 오래 있어보기는. 1년 된 거 같다는 건 지루하다는 뜻 아니야? 궁금하다는 뜻이야, 집이. 여기까지 나아가면서 왜 이렇게 집 생각만 해. 사실대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사실이 중요해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하다. 그중에 하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정확한 거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이 더 중요해. 그럼 엄마는 티야, 티. 티야? 티 성향. 나쁜 것이야? 아니,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내 얼굴이 더 예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살짝 생기가 좀 있어야 돼. 언니, 이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짓 버린다니까. 천막이 좋겠다, 저기 올라가면. 손 안 먹고 많이 죽는다. 이만 확신의 티 성향. 생소한 단어네, 그럼. 계속 기침이 나길래? 기침 약을 하나 사야 되나? 아니, 쌍화탕이랑 감기약을. 쌍화탕이랑 감기약을. 쌍화탕이랑 감기약? 응. 점심 먹고 좀 쉬어, 엄마. 집에서? 아니면 마사지 받으러 가면 어때? 어, 마사지 받고. 마사지 거기 뭐지? 예약 다 해 주고 할 테니까 혼자 받아, 엄마. 너는 안 가고? 응. 너는 뭐하고 그동안에? 나는 뭐, 나 혼자 시간 많이 하고. 자유시간? 아니, 자유시간이 아니고 좀 쉬고 어제 잠 설 잤으니까 좀 안 좀 자고. 엄마랑 같이 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안 겪어봐서 그러니까 약간 과부하가 걸려서 환기가 필요한 상태라서 싸우지 않고 뭔가 이 여행을 좋은 모습으로 마치고 싶다라는 어떤. 엄마 마사지 좋아한다고 하길래 이때도 하고서. 100분짜리 받아. 1시간짜리? 1시간도 지겨워. 100분짜리 받아. 왜? 그건 1시간 반이야. 시원하고 좋지 뭐. 쫙 그냥 전신에. 아이, 됐어. 1시간짜리만 받아. 여기 무슨 보리밭 체험인가. 거기서 사진 찍네. 별트 마셨어요? 맸어요. 출발합니다. 비가 온 날이 하루도 없네? 여행 내내? 응.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즐기면 되는 거지. 엄마는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기 시작했어? 생기평에 있을 때서부터 다녔잖아. 누가, 누가 가자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가 갔어. 가서? 아빠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지. 뭐 교회 못 가게 하지는 않았잖아, 아빠가. 아, 그랬어? 교회에는 괜찮았어? 응.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 거기가 피난처야. 편안한 그런 느낌? 지금도 마음의 안식처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뭐 의지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가서 그냥 얘기하고. 또 구, 구할 거는 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다니는 거야. 그래도 좋고 가보니까. 벌써 오늘 나흘째야, 여행. 시작이 반이라고 야, 오늘이 벌써 사흘째야. 반은 끝났어. 빨리 가고 싶어, 집에? 응? 엄마, 엄마, 티야? 티야. 티야? 응. 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며. 응? 가고 싶다며. 가고 싶다며. 할 말이 없어. 아니라는 말은 못 하겠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지금 생각 좀. 이제 생각하네, 생각하고 말하네. 어제는 그냥 말했잖아. 아니야, 내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지. 너처럼 막 1초도 1초도 생각 안 하고 내뱉는 스타일은 안 하고 말해. 아니야. 내가 엄마는 솔직하니까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야. 봐봐, 엄마. 이거 프로그램 봐봐, 엄마는 생각 안 하고 말한다고. 그래? 모전여전이야. 이제 거제도로 갑시다, 엄마. 엄마. 엄마 그 손가락도 잘 어울리는데? MZ야, MZ. 어? MZ가 뭐야? 메이커 이름이야? 어. 젊은 세대 있잖아, 엄마. X세대 알지? 응. 알지? 이러고, 이러고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 대본 욕 먹지. 아니야. 최고 세련됐다 그러지? 어, 쭉 아니야. 건방지다 그래.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 어, 119다. 저 119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뜨끔해. 불러걸렁거려? 우리 동네 저 차가 들어오면 뜨끔해. 엄마는 막. 갑자기 아프잖아. 갑자기 아프잖아. 가슴이 답답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 스스로 벌벌벌벌 가다가 조금 가슴이 편안해져. 그렇게 긴박해. 그래서 버스 타고 또 540번 타면 그냥 병원 후문 앞에 딱 갔다. 거기가 종점이야. 아니, 저기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 상황이면 택시 타. 택시 타면 뭐 더 놔. 버스 전용차선으로 달리는 게 더 빨라. 그래서 그거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도 있어. 괜히 들어갔다 하면 20만 원이 언급실은. 집에 오면 더 괜찮고. 20만 원 쓰면 되지. 쓰면 되지. 어? 20만 원 쓰면 되지. 그러니까 꼭 가야 할 때는 가. 꼭 죽을 것 같을 때는 가. 이제 내가 서울로 올 테니까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 그 말에 든든했지. 지금 둘이 있다가 내가 뭐 금방 쓰러져서 뭐 겁한 상황이 생겨도 혜리 아빠는 대처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 들으면서 걱정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없을 때도 엄마가 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시도할 수 있게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이리 와봐,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인덕 씨, 결혼 썰면. 엄마 스스로 하면 뭐. 찾아봐봐. 방법은. 아니, 생각 없어. 안 되면 내가 갈게. 일단 저는 잠금 잔치에 빨간 걸로 들어와서 한번 봐봐. 거제도 뭐가 유명한지 검색을 좀 해 봐, 엄마. 검색. 생선해. 검색을 좀 해 봐, 빨리. 못 해? 할 수 있잖아, 거기 얘네다가. 거제도 맛집 쳐봐. 빨리. 시집살이 시키네. 자꾸 해 봐야지. 거제도 이름의 유래. 찾아봐, 엄마. 검색해 봐. 귀찮게 하네. 빨리. 나와? 어. 거제도 이름의 유래. 뭐래? 이거 해 봤어, 키오스크? 안 해 봤어. 해 봐, 이제. 네가 해 줘. 해 봐. 엄마. 결제하기를 눌러, 엄마.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 카드를 넣어. 카드 넣는 입구가 어디야, 여기야? 이거. 결제 완료됐어. 끝. 쉽지? 응. 방식만 알으면 뭐든지.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알아봐. 다음에 자리를 잡고 앉자. 이게 엄마도 그렇게 그냥 옛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좀. 앞으로는 이런 걸 해야 세상을 살 수 있겠다 싶었겠지, 제가. 딸 덕분에 뭐든지 닥쳐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엄마는 욕하면 뭐라고 할게? 노코멘트야? 고. 고, 고. 근데 남한테 안 하면 되잖아. 나 혼자 하면 괜찮잖아.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돼? 엄마도 해봐. 그런 건 안 해봐도 돼. 엄마 욕 한 번도 안 해봤어? 왜 욕 한 번도 안 해봤겠어. 다 똑같지, 사람은. 내가 주로 쓰는 건 개. 엄마도 요거 중에 있지? 그냥 속으로만 하는 거. 어우... 겉으로 하지. 엄마 입에서 그런 말 나오니까 이상하지?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속이 시원해. 들릴듯 말듯. 약간 들릴듯 말듯. 너무 웃긴다. 그럼 풀려? 어, 그럼 내 속이 시원해. 완전하다 담아야지. 그냥 속에다 넣고 있는 것보다 속이 시원하더라고. 더워. 덥다고? 어, 땀나. 너무 햇빛이 더워. 노래 한 곡 불러봐, 엄마. 노래? 진심한데. 18번이 뭐야? 가사를 다 못 오니까. 18번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즐겨 부르던 노래? 어. 바람이 불며 오수에 나아가 오래를 띄우리라. 그래서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 보고 불러, 엄마. 엄마 노래 되게 잘한다. 어? 노래 되게 잘한다. 되게 잘해? 어. 그 가사 맞아? 어, 맞아. 발 밝은 밤은 호수에 나가 가만히 말하리라 못 잊는다고 못 잊는다고 메아리. 잊는다. 끝. 자꾸 해달라고 하지마 이제. 목소리 되게 예쁘네? 응. 어? 막 흔들린덟 대서 부르니까, 이 정도면 잘 한 건가? 잘했어. 엄마 노래하는 거했는데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지. 아빠는 맨날 노래해가지고. 나도 앞에서 노래를 별로 내가 해 볼 기회가 없었잖아. 또 하나 좋아하는 노래 있어. 뭔데?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 어때? 끝이야? 아니야, 왜 빠졌나 봐, 중간에. 짧은 노래가 뒤에 또 있어? 한 소절 빠졌나 봐. 또 하나 좋아하는 노래 있어. 뭔데? 근데 이제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여자 인생 뭐 그런 거 다. 여자 인생 가사가 뭐였더라?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에. 맞아, 참을 수가 없도록. 멜로디가 시작이 뭐지?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저는 그 노래 소리가 아직도 생각이 날 정도로 멋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아니고 박자를 정확히 지키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 호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뭐 또 생각이 안 나네, 마지막에. 뭐예요? 뭐예요? 니다? 여자의 인생. 이렇게 끝나는데. 한 구절이 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잘한다, 잘해. 간드러진다, 엄마 목소리가. 그래? 어. 아이고, 딸내미한테 칭찬도 하니까 기분이 좋네. 처음 들어봐서 신기하지. 아니, 되게 엄마 노래를 막 이렇게 힘을 안 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 엄마의 영혼 자체는 너무나 곱고 순수한 사람이구나. 그때 엄마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노래 소리가 딱 엄마구나. 니다 그만해. 이제 노래 서비스 많이 했어. 아니, 내가 시킨 거 아닌데. 우리 막내딸을 위해서 노래해 보라 그랬잖아. 또 거짓말 하라고 좀 봐. 한 번 하나 하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엄마 한 건 엄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다 보여준 거야. 잘했어, 잘했어. 엄마가 옛날에 자장가는 불러줬던 것 같아. 응. 나는 이제 오늘 저녁에 너를 끌어넣고 자면서 자장가 불러주고 싶어. 나는 싫은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지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 불러주는. 뭐지? 자장 노래에. 발매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좋아, 좋아. 좋았죠. 좋았어요. 같이 화음을 맞춰본다는 게 진짜 평생이 처음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갔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맞추면서 부르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여행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내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렀어. 너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너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어. 그렇죠야 저 바람이 그렇죠. 지금도 내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그렇겠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잣집에서 좀 호화로운 집에서 호강하면서 크고 싶겠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런데 뭐 그때 또 한 고생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태어나 보고 싶기는 해요. 환경이 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좀 서로 이렇게 생존 본능으로 서로 보호망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좀 알콩달콩 재미있게 아니면 좀 이렇게 그렇게 살아보고 싶네요. 표현도 다 하고 해주고 싶은 거 서로 해주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한 번은 다시 살아보고 싶긴 해요.